야...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무슨 소리가 안들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사람 소리가...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공무원 낭독통에서 표현된 장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낭독...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이 세계에서의 장소는 직접적이요 청소들이... 그게... 누구세요? 계십니까? 계세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칼을 올릴 수 있어요 칼을 올릴 수 있어요 칼을 올릴 수 있어요 저가 실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요? 뭐라...? 뭐야...? 뭐야...? 잠시만.. 어? 빛.. 소리.. 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ity 뭐지..? 헉.. 어디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샷좀 해주세요 스샷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꺼내주세요 정말 괜찮은데... 저거.. 잠깐..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있어요.. 어디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누가 나 건드렸어 방금 발 건드렸어 평소에 마аль videos 약간 뭐야 크락 잠시만요 저기있다!! 나와보세요! 순지 말고 나와보세요 잠깐만.. 뭐야? 왜 안돼? 뭐야?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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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마.. 잠깐..잠깐만.. 와.. 들어오려고 했어.. 방금 전에.. 나와요.. 할배.. 진짜 실례가 안된다면.. 저 진짜 나쁜 사람이거나 어떤.. 이상한 놈 아닙니다.. 와..잠깐만.. 잠깐만..잠깐만.. 두 번 다시는 안옵니다 그냥.. 두 번 다시는 안올거에요 원래 여기 제 장소도 아니고.. 두 번 다시는 안옵니다.. 안올겁니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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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